검찰이요, 이재명 대표를 지금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오늘 검찰이 조금 분주했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오늘 검찰은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왜 김용 씨의 재판 위증 관여 의혹에 대해서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돈봉투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오늘 오전에 나섰습니다. 송영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이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소환한 날 저렇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수수색이 두 차례 들어갔다. 조기현 변호사님, 저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답은 이 의도된 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수사가 하루 이틀 진행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출석일에 기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진술서로 진술을 가름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수사에서 진술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라는 걸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부패, 전반의 어떤 비윤리성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인 전방위적 수사를 나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의 압수수색 위증 혐의라든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도요. 이미 검찰은 특히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했거든요. 국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굳이 비서를 통해서 당일 외교통사항의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지금에서 확인할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출석일에 기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도덕적 어떤 부당 비율리성 이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주기에 그런 의도와의 이루어진 수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쫙 가해지는 모양새죠. 이재명 대표 당사자 본인은 검찰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고 본인을 위해서 선거를 도와줬던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용시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고. 송영길 이 돈봉투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 현직 당대표로 있는데 민주당에 어떤 도덕적 데미지를 주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이 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고. 송영길이라는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고. 우리 구장 차장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는 물론 의도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검찰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성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실히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과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반부패 수사 3부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1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2부나 3부는 손 놓고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2부와 3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것일 뿐이고. 물론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하구나. 지금 전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의 어떤 위증 의혹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져야 될 부담이 굉장히 크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해석의 영향인 것이고요. 저는 오늘 압수수색한 것은 오비 일학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검찰은 검찰이 해야 될 일을 각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